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T 멤버십 혜택 얼마나 받아보고 계세요 제 경우에는 요금제도 좀 비싼 걸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혜택은 생각보다 잘 누리고 있지 못했더라구요 제가 이런 할인하고 이런거 꼼꼼히 신경 써야 되는데 잘 신경 못쓰다 보니까 빵 같은거 사먹을 때나 그냥 뭐 멤버십 카드 제시하고 뭐 할인 좀 받거나 뭐 요정만 사용했었거든요 알고보니까 혜택이 더 많더라구요 T 멤버십 어플에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가지 서비스 혜택들이 있습니다 T 데이가 있는데 T 데이는 이렇게 T 자로 그려져서 해당되는 날짜에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피자헛을 방문으로 해서 받아오면 50% 할인하는 이벤트도 있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도 이제 4일 후에 이벤트 공개되고 빕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 10일 뒤에 혜택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알아놨다가 일정 등록해 놓구요 들어와서 혜택을 미리 받아보는 것도 좋구요 그런데 저는 vip 등급 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vip 등급이라고 딱 보이죠 짜잔 네 그래서 저는 vip 혜택을 많이 못 누리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라고 혜택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생각보다 혜택을 많이 못 누렸어요 근데 보니까 연 6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골라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1회 사용했다고 나오더라구요 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혜택을 한번 살펴봤어요 처음 화면에 vip 픽이라고 있는데요 들어와서 보시면 vip만 누릴 수 있는 할인 픽 혜택 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1월에 픽 혜택 골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혜택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기존 6개에서 11번가, btv, 스타벅스 등 여러가지 합쳐져서 이제는 9개 제휴로 이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1월에 vip 픽 전용 혜택도 보니까 어 마타나 라운지 네 여기서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롯데 면세점에서 그리고 cu 편의점 11번가 에서도 5천원 쿠폰 뭐 받을 수 있고 btv 도 있구요 플로우, 할리스 커피, 스타벅스 뭐 해서 여러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번 달에는 받지 한번은 받지 않았는데 이거를 제가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언제 받았지 했는데 와이프가 이걸 대신 받아 가지고 제가 vip 등급인거 알고 요거를 혜택을 먼저 써먹었더라구요 와이프가 요즘 어 육아에 지쳐서 막 좀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했는데 어 잠깐 밖에 외출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갔을 때 제가 커피 한잔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먹었는데 이걸 이용했더라구요 그래서 먹고 싶었던 커피도 마시고 좀 기본 전환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 여러가지 혜택 중에서 어 연 6회 매번 골라서 쓸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는 이것만 딱 혜택 있고 이런게 아니라 골라서 쓸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거 기억을 해 놨다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제외 브랜드 혜택에 들어와서 보면은 각 뭐 보니 총 열 뭐 115개 뭐 엄청 많은데요 보니까 115개 해당되는 뭐 혜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롯데리아도 1000원당 150원 할인된다고 되네요 그리고 도미노 피자도 있고 뭐 이거 너무 많은데 vips 도 5% 할인 그리고 몇가지 혜택에 대해서는 뭐 15%까지 할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브랜드까지 있어서 뭐 엄청 많네요 그래서 뭔가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skt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팀 멤버십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놓치고 그냥 지나가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일 때문에 바쁘고 뭐 맨날 이것저것 치여서 그냥 잠만 조금 더 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혜택들을 좀 못 누리고 놓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여기 틀어오셔서 vip 등급이라면은 vipp 이것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꼭 그리고 vip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조금이라도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혜택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